인사 좀 살짝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좌우로 인사 좀 살짝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에스라서 강의를 잠시 한 주 정도 멈추고 제가 지난주 미시오 졸업식 참석 관계로 주의를 이곳에서 함께하지 못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서 이번 48차 특별새벽기도의 주제에 대해서 또 한 번도 말씀으로 시작을 못해서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26절 1절을 읽었지만 앞뒤 문맥을 따라서 살펴본 다음에 이번 주제와 만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제가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라 그러니까 이게 한국말이 어려운 게 우리가 뭐가 좀 급해가지고 세상에 손을 내미는 것처럼 또 함께 그렇게도 들릴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손을 세상을 향해 돕기 위해서 내민다 그런 뜻이겠죠. 이것은 제가 어느 책을 만나서 결정하게 된 주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티모시 켈러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이름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다가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구촌의 교회들이 굉장히 깊게 좀 고민해봐야 될 과제가 아주 임팩트 있게 책은 그렇게 두꺼운 책은 아닌데 잘 설명돼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문구입니다.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는 책인데 거기에 세상을 향하여 손을 내밀라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라 이 주제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챕터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뭐라고 하느냐 혹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탈기독교 시대라고 합니다. 탈기독교 시대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현대인들이 좀 낯설잖아요. 저도 이렇게 흔히 만나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니고 그래서 유시임이 도대체 어떤 상황을 탈기독교 시대라고 부르나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신성한 질서가 무너진 세대 그래도 옛날에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이게 아무리 악당이라도 겉으로야 어쨌든 간에 속으로 수긍을 했다고요. 우리가 그래도 인간인데 그리고 꼭 기독교를 안 믿더라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다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이제는 그런 어떤 절대 원리 절대 기준 이걸 보통 신성적 질서라고 하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에게 전도를 하면 그게 공격이 돼버려요. 왜 내 자유를 침해하느냐 그리고 그 앞에는 무슨 명목이 붙게 되죠 인권이라는 명분이 붙어져서 전도를 하는 것도 인권 침해예요. 이걸 이제 법으로 또 제정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단 말이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현대인들은 당신이 구원받아야 돼 그러면 내가 구원의 피로를 못 느끼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구원을 받으라 말라 하느냐 바로 그런 아주 답답한 사고방식에서 빠져나오는 게 진짜 구원이야 이게 탈기독교 시대의 대표적인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선교나 전도를 한다는 게 과거보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졌고.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과연 오늘날에만 있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시대마다 그 시대가 마주한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기독교가 이 땅에 태동될 때 그 시대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얼굴로 마주했는가 무시무시한 박해 또 그거를 허물려는 헬레니즘과 영지주의자들의 발호를 따라서 보금이 변질이 되고 이 단의 공격들 오늘날에도 있지만 시대마다 마주하는 얼굴들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손을 내밀고 어떻게 세상을 마주해야 되겠는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아주 명징한 해답을 갖고 있는 크리스토인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제 오후에도 이번에 선교 앞두고 해외 국내 다 답사가 끝났어요.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답사한 분들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 우리 회의실에 함께 오후에 미팅을 했어요. 인도, 몽골, 그리고 캄보디아, 또 중동선교 이런 데 답사를 간 이유는 단순히 어디서 뭘 먹고 어디서 잠을 자고 이런 거 물리적인 점검을 위해서만 답사를 한 게 아니거든요. 코로나 이전의 현장과 2년 반 동안 전대 미문의 이런 팬데믹을 겪으면서 현장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사람들의 개념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살피로 간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들이 가게 되는 그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고 전략이 짜여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모든 팬데믹 이후에 세상을 향해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밀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말하기 이전에 결국은 초대교회의 원리를 몇 가지 살펴보므로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만나는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1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자 여러분 잠깐 앞을 보실까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모니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는 사뭇 달라요. 처음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가 태동이 됐어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친히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설립하신 최초의 이 땅의 교회예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분명히 무슨 부탁을 하고 떠나셨죠? 너희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지경과 민족주의를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예루살렘 중심으로 자기네 민족들에게만 근근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이걸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안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어느 시대든 늘 머물렀던 곳 하던 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편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매번 제주 성교 가다가 오늘 갑자기 울릉도로 가자 그러면 모든 게 다 처음 시작해야 되거든요. 또 준비해야 될 일도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새로운 것 또는 도전에 대해서 굉장히 머뭇거리는 경향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머뭇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 매우 근시한적인 이해와 해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만 안주하고 머물러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쓰셨는가 하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부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무시무시한 박해를 가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스테반을 죽이는 일이었어요. 돌에 맞아 죽죠. 그 일로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향한 검거 열풍이 예루살렘 골목을 아주 삭풍을 불듯 집어삼킵니다. 그 일로 다 흩어지게 돼요. 민들레 꽃이 마냥 그 핍박의 바람에 불려서 여기저기로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보금이 퍼지게 된 계기가 되는데 그들이 핍박을 통해서 그렇게 흩어질 때 무슨 우리가 저기 가서 교회 짓자 저쪽 가서 개척하자 이래가지고 도모하고 기도회하고 위원회 조직하고 해서 이방 땅에 교회가 개척이 된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행전의 보편적인 패턴이에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기에는 조금 더 높으신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요. 이 땅의 교회는 사람의 계획과 지혜와 도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의 역할을 철저히 수동적인 자리에 두십니다.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서 부득이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겨우 물리적인 지역적 경계를 넘어서게 됐는데 그러면 보금이 이방 땅으로 전해졌느냐? 그렇질 않아요. 19절을 잘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스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부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여기는 분명히 이방 땅이에요. 이르러.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어때요? 이들이 이방 땅으로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보금을 전했나요? 그러니까 지경은 이방 땅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어디에 붙들려 있죠? 민족주의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방 땅에 사는 소위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에게만 보금을 전했다고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나요. 다음 절을 볼까요?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렌의 몇 사람이 안디오계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몇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저를 또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쫓겨다니던 유대인 중에 몇 사람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아요. 그냥 소수의 물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리더십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같은 평신도들이에요. 그 중에 몇 사람이 일부가 이방인들에게 특별히 헬라인들에게 보금을 전했어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이해와 통념 속에서는 사실상 있을 수가 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늘 하나님의 일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우리 3.1교회의 사역 패턴과 굉장히 닮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 3.1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교회가 계획을 짜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사역들이 아닙니다. 다 청년들이 성도들이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저희들이 그냥 스스로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교회가 이 일을 좀 서포트해 줘야 되겠습니다. 서울역 사역이라든지 전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노숙인 사역이라든지 전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이 보금이 흘러가는 패턴과 우리 3.1교회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확대되고 만들어진 사역이 놀랍게도 패턴이 비슷해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의도한 일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몇 명 청년들이 몇 명 성도들이 그냥 딱 가니까 우리가 어떻게라도 좀 해보자 해서 도시락 화요일마다 만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한번 따라 나가본 적이 있어요. 저 서울역 지하도에 가니까 우리가 오는 날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쭉 그분들이 거기서 찬 바닥에 앉아서 준비해간 따뜻한 도시락을 받아서 함께 나누어요. 이 일이 점점 확대가 돼가지고 또 새벽에 밥을 우리가 대접하게 됐고 그것이 점점점 드러나서 그들의 거주지를 고시원 두 개를 지금 임대해가지고 그들의 거처를 마련하게 됐고 그들을 주로 섬길 수 있는 사무실을 열게 되고 그들이 바리스타 교육을 받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누가 그걸 계획했겠어요. 그냥 미국에 유학 갔던 어느 분이 커피에 꽂혀가지고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커피를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이 노숙인 분들을 커피를 만드는 내리는 기술을 하겠다고 처음엔 제가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저렇게 로로 카페가 돼 있잖아요. 누가 이거 계획을 누가 이렇게 짜겠어요. 짤 수가 없었대 이 계획은. 그런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성도들은 아니지만 일부가 로로 카페 가가지고 이분이 과거에 거리에 있던 분들이 바리스타 하고 있잖아요. 이분이 과거에 거리에 계셨던 분들이라고 자랑삼아 소개를 하는데 그건 본인들이 할 얘기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정말 조심해야 될 속입니다. 그런 거의 폭력적 배려가 어디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들이 스스로 하면 그건 말이 되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런 얘기는. 이제 말 나온 김에 그런 소식들이 자꾸 불편하게 들려서 그건 아닌데 해서 높아심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슨 계획을 가지고 시작된 일이 많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시작해 봐야 교회의 자랑과 사람의 자랑이 자꾸 거기 묻어나서 별로 재미없어요. 그런 일은. 그런데 성격을 조금 더 보십시다. 20절 그 중에 구부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다같이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쉽게 돌아오더라. 이전까지는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들은 개돼지 취급했고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수가 없다. 혈통적으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걸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고백하여 믿는 자들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해요. 이걸 사람이 자기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 소문이 어디까지 들렸는가 하면 예루살렘 본교회까지 들린 거예요. 뭐라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었다고? 그거 참 믿겨지지 않는 소문이네. 그래서 사람을 보내요. 누구를 보내는가 한번 보십시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오까지 보내요. 이 바나바는 유명한 사람이죠.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많고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당신 좀 가서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가 들리는데 살펴보고 오십시오. 바나바가 혼자 왔어요. 왔는데 놀라운 걸 보게 돼요. 23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와서 보니까 말로 듣던 현장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지금 이방 땅에서 안디옥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을 잘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이분이 안디옥이 도착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분의 인품과 가르침과 믿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여드니까 일이 많아지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혼자 할 수 없는데 딱 누가 생각났냐 하면 얼마 전에 스테반 죽이는데 주동했던 그러나 다메색에서 고꾸라져가지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그러나 아직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검증이 잘 안되고 저거 가짜 아니야? 혹시 스파이로 X맨 아니야?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가 거두어지지 않은 사울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여기 찾으러라는 헬라마를 보면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 말이에요. 집집마저 뒤져가면서 찾을 때까지 찾았다 그 말이에요.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어요. 자 저를 보세요. 이제 혼자 사역을 하다가 든든한 사람들은 아직 인정하지 않지만 바나바는 이 사람을 인정해요. 믿어요. 둘이 열심히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무리가 뭐가 됐나 잘 보세요. 26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자 앞을 볼까요? 그 무리가 지금 뭐가 돼 있어요. 제자들이 돼 있어요. 무리가 제자들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비로소라는 말은 최초로, 처음으로 그 뜻입니다.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자체적으로 만든 이름입니까? 일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입니까? 그렇죠. 일반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긍정적인 뉘앙스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어떤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유명한 사람을 추정하는 집단 정도로 이해를 하면 객관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스스로도 모르게 어떻게 된 거죠? 구별이 된 거예요. 어디에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스스로 뭐가 됐다고 돼 있죠? 지금 제가 구별이 됐다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곧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기 위해서는 먼저 구별되고 고룩해져야 됩니다.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눈에도 볼 때 저 예수쟁이들, 별종들, 이상한 사람들 이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들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얘기일까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뭐라고도 표현을 하는가 하면 티모시 켈러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선교적 고룩함. 다시요. 선교적 고룩함. 먼저 이 구별이 이루어져야 그 세상 사람들이 이 선교적 고룩함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삶이나 세상 사람들 사는 삶이나 도찐개찐이면 거기에 매력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궁금해할까요?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선교적 고룩함이 먼저 준비되어야 되냐 하면 선교적 고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갖게 만들고 궁금증을 유발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들 사는 삶의 이유가 뭘까? 제가 그래서 지금부터 사진 몇 컷을 보여드릴 텐데 이번에 짧은 일정이었는데도 제 평생에 최고의 수업을 받고 왔어요. 제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수업 같은 충격을 받고 왔어요. 물론 주된 목적은 졸업식 참석이었지만 그 하루 전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일정을 따라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현장을 세 군데를 다녀왔는데 첫 번째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저 목사님이 누구냐 하면 진호 목사님이세요. 진호 진호가 아니라 이분은 한 50대 중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연세가 초중반 정도 됐는데 백인 안전한 동네에 사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마음이 계속 불편함을 느꼈어요. 내가 목사 이전의 성도로서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안전한 백인 동네에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렇게 부담이 온 거죠. 항상 소명은 첫 번째 부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이 사회에 부담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랜 준비와 기도 끝에 지금 이 집이 있는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총격 사건도 가끔 나고 또 백인들은 거의 안 살아요. 흑인들이 사는 아주 험한 동네입니다. 이 마을로 결달라고 이사를 온 거예요. 목사님 자체가 사람이 뭐든지 환경이 나아진 대로는 가기가 쉽지만 다운사이징을 하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교회를 십자가 달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집을 오픈해서 저 가운데 테이블이 이름이 펠로우십 테이블이에요. 그냥 편안한 반바지 차림으로 저러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이웃하고 교제를 터요. 안면이 좀 익숙해지면 저 테이블로 찬잔하자고 초대를 해요. 말 그대로 사는 거죠. 그러면서 저기에서 그냥 처음부터 기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당신 고민이 뭔지 들어주고 또 그것이 어느 정도 단계를 넘어가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인생의 해답을 찾아보자. 성경 공부를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니까 아주 말 그대로 이웃사람이 돼서 그 험한 인생의 해답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동네에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듣다가 물론 통역이 있었어요. 제가 듣다가 궁금함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알겠는데 당신은 주의 종이니까 헌신해서 그런 삶을 각오할 수 있다 쳐도 당신 아내나 애들이 되신데 애들이 동의를 했느냐 그랬더니 슬며시 웃더니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흔쾌하게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네 자녀와 아내가 아내는 원래부터 동의가 돼 있었고 이 사역에 흔쾌히 동의를 해서 가족이 이 집에 들어와 다 사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기쁘게 아이들도 똑같이 이 가난한 그리고 험한 동네의 아이들과 섞여서 그 삶을 똑같이 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에 미시오 신학교의 1.5세인데 우리 교수 한 분이 또 임발부대에 있어요. 그분도 아주 귀한 분이에요. 여의도 초등학교를 나오신 분인데 한국말이 좀 서툴어요. 그리고 또 한 그림을 좀 보십시다. 저 가운데 덩치 큰 분이 미식 축구 코치예요.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저분은 교회 미니스트리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빈민가, 청소년들 13살부터 18살까지 그렇다고 교회에 꼭 나가는 애들이 아니라 안 나가는 애들이에요. 걔네들을 다 모아요. 차짓하면 엇나가는 아이들, 또 엇나간 아이들 정말 부모들의 이혼과 폭력과 마약과 도둑질 이런 동네에서 그냥 그 삶을 탑습할 수밖에 없는 험한 아이들이에요. 걔네들 돈 안 받고 스포츠 클럽에, 미식 축구 클럽에 팀을 짰는데 그 팀 이름이 티모데오 팀이에요. 티모데오라는 말은 디모데, 디모데라는 의미겠죠. 같이 한 팀을 이루어서 땀을 흘리면서 그들이 점점점 이 목사님의 지도와 인격의 감화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긴 헌신이 필요하죠. 이건 긴 싸움이에요.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저분이 50이 넘었어요. 저렙에도. 그런데 제가 영어를 엉터리로 해가지고 저분을 놀래켰어요. 당신 18살처럼 보인다. 난 칭찬하느라 그랬더니 내가?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더라고요. 그래서 농담이라고 그랬죠. 마지막 한 군데를 보십시다. 금년도 3월 19일 날 KBS에서 이 거리를 특별히 취재를 했습니다. 방송이 됐어요. 이 거리가 필라의 캥싱턴 거리인데 아마 TV를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세계 최대의 마약 거리예요. 이 거리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좀비 거리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저 거리를 지나가는데 그냥 길거리에 누워가지고 서로 여기다가 마약 주고 있어요. 마약. 믿겨지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에스페란자 병원이 하나 있는데 헬스케어 센터예요. 원래 은행 건물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싼 값에 기적적으로 얻어서 거기에 종합 저 거리 한복판에 나는 저 거리를 지나면서 세상에 이런 지옥이 또 있나 평생 그런 아프리카도 가보고 동남아 험한 데도 세상에 다 가봤지만 이런 거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정상이 아니에요. 너무 명치 끝이 아파요. 고통스럽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인생들일 텐데 어쩌다 저렇게 망가졌는가 그래서 미시오 신학교 교사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들을 당장 개선해주고 증상을 다스려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지금 더 근본적인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고 저들이 어쩌다 저렇게까지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고민을 결과를 가지고 처방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저런 인생이 쏟아지지 않도록 예방하는 미니스터리도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 고민을 지금 신학교 교수님들이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 미시오 신학교 교수님들은 하나같이 정상들이 아니에요. 이 일반 죽은 신학을 다루는 그런 여느 신학교와는 달라요. 모든 교수님들이 눈빛이 예수님의 눈빛으로 돌변해 있고 이런 현장만 저 가운데 쓴 분이 수재한이라는 분인데 보시다시피 키가 작으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단단한 분이에요. 저분이 미시오 신학교 이사장님이세요. 그래서 저 센터장이 돼서 저게 종합 헬스 케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저 거리가 최악의 좀비의 거리고 마약의 거리입니다. 정말 너무 슬퍼요. 그 거리를 지나면 지금 저렇게 밖에 나와 지금 딱 1분만 서 있기로 약속을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험하고 두려운 거리예요. 1분 동안 서 있는데도 이 털이 서요. 소름이 쫙 돋아요. 얼마나 무서운 거리인지 그런데 그런 거리 한복판에 매일 저분들이 들어가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하고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가슴으로 이 시대와 맞서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뭐죠? 하나님은 이 땅이 생긴 이래로 언제나 이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3일교회는 그 시선을 한시도 떨어뜨려서는 안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가 말씀으로 기도로 성교적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매력을 회복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 앞에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이런 시대 앞에 매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구별되어야 래리 허타도라는 분이 그 구별에 대해서 너무 뻔한 얘기 같은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썼더라고요. 몇 가지만 뭐 이유에도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마치 안디옥의 최초의 제자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구별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잃어버린 이 매력을 회복할 수 있겠는가 첫째 여러 인종과 민족이 함께하는 인식을 우리는 열어야 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코리안 드림을 찾아 와있는 이주민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이제는 인종들이 단일 민족 맥랑한 소리예요. 이제는 그분들의 퍼센터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정도가 아니라 그분들이 떠나가면 우리나라 산업이 마비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지대해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우리가 조금만 선교적 마인드를 열면 그분들은 미래의 어마어마한 선교 자원들입니다. 그분들을 환대하고 마주해서 그분들이 보금으로 잘 무장하는 언젠간 고국으로 돌아가겠죠. 원래 선교의 가장 1차적인 원리는 마더 랭기지로 보금을 전하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언어 준비해서 가서 보금을 전해도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지만 절대적 효과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 전략도 우리가 늘 하던 대로가 아니라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사람들을 마주할 수 있는 도전과 열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가기도 어려운데 찾아오는 이방의 낙은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여러 인종과 함께하는 선교적 전략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선교제에 가서 좋은 청년들을 헌신된 청년들을 불러다가 한국의 신학을 가르치고 이 땅의 신앙을 가르쳐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로 그래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보금을 듣도록 그리고 보금을 전하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돌봄 이거는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될 순종의 영역입니다. 3.1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이 부분은 특별히 특심을 내서 자라고 있지만 아직도 이 땅에는 우리가 돌아봐야 될 그래서 이제 거의 복지재단이 다 마무리되어 갑니다. 곧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설립되는 재단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이 헬스센터 가보니까 여기서 토탈케어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료까지 완전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그들끼리만의 리그에 도취돼서 유람선이 되어버린 한국교회는 다시 모든 내부 구조를 뜯어고쳐서 전투함으로 만들어야 돼요. 수송선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용서하는 공동체 원수를 갚지 말 것 이것이 세상과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입니다. 그들 사는 삶의 스타일이나 패턴이나 우리가 사는 삶의 스타일이나 패턴이나 달라야 궁금해하고 매력을 느끼지 똑같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들이 호기심이나 매력을 궁금함을 가질 수가 없죠. 도친개찐인데 뭔 궁금해하겠어요. 똑같은데 더한데 어떤 때는 그런 소리 듣잖아요.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낙태 생명이잖아요. 참 불편하고 거북스러운 주제이지만 제가 그래서 축도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고 하는 축조의 마지막 끝말이 뭐예요? 복중에 생명까지 저 그 축도를 하는 데에는 사연이 있어요. 한 번은 어느 자매가 울면서 왔어요. 왜 그래요? 목사님 나 이혼할래요. 아니 지금 애기는 어떡하고 애기가 있었어요. 배에 애기는 어떡하고 그래서 막 남편 욕을 하는 거예요. 시양음의 새끼가 막 그러면서 내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바람을 폈다고 그건 그거고 지금 안 된다고 기도하자고 겨우 달랬어요.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주일날 이제 오나 안 오나 궁금했는데 얼굴이 뚱뚱 부어가지고 왔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축도할 때마다 복중에 생명까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그걸 내가 빼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혹시 이상한 생각을 가질까 봐 둘째가 태어났어요. 드디어 남편도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이 된 거예요. 이거 꾸민 얘기가 아니에요. 그 애기의 탄생과 함께 가정이 온전히 회복이 됐어요. 마지막 더 거북한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얘기는 우리 그리스도니 세상과 달라야 돼요. 관계는 결혼 후에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요즘 재미없는 주제죠? 이건 재미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느 설계자도 이 주제를 꺼내기에는 불편하고 시대에 안 맞는 꼰대 같은 설계예요. 괜찮아요. 애기를 가지고 오면 혼수품 들어온다고요? 애기가 왜 혼수품 이에요? 생명이지. 이게 크리스찬의 가정도 이 구분이 없어져 버리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질서이고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런 기본적인 성경의 기초 문제에서부터 우리가 성교적 거룩함으로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향해서 손을 내밀 때 그 내미는 손이 힘이 있고 매력이 있고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또 앞으로 진행될 선교 속에 깊은 울림이 되고 순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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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높고 깊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선교적 거룩함으로 무장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매력을 회복하기로 결정하고 헌신하여 저문을 나서는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해 있는 가족들 그리고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은혜 아멘